쎄의 마지막 도전자 150 내 표정이 너무 긴장해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너무 무서워요 약간 잡아먹지 않습니다 오늘 다연씨가 12초라는 긴 시간을 확 뺏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습 한 번 먼저 하시겠어요? 바로 한 번 해보십시오 연습해보겠습니다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둘리 배가 술들썸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저는 이상형 둘리인데 네 이상형 둘리의 해명 부탁드립니다 사전은 뭐예요? 어쩌다가 둘리가 됐죠? 다른 친구들은 다 해피 네 사전에 얘기한다고 안 돼요? 아 사전에 뭐예요? 그럼 우리가 개인 걸지 아 너무 너무 귀여워요 사전에는 누구였나요? 저 원래는 안정 배우님인데 뭔가 이걸 빨리 줄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적게 그래서 둘리가 생각났어요 다른 멤버들 말하는 게 너무 길어서 급하게 봤었거든요 네 배가의 첫 번째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!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세이 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배가 비가 스물둘 섬 선물둘 쌈 거기 배가 스물 두 썸 걷기 베가 스물 둘 썸 걷기下來 낙 배가 스물 둘 썸 배가 스물 둘 썸 걷기 둘리 낙 개가 스물 둘 썸 걷기 둘리 낙 썸 대박 먹기 우와 제가 네?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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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마지막 타자 한 명이 높다고 다행이다 굉장한 기록이 나왔는데 예상 시간 15초? 23초 네 2초 아 2초 아 3초 수염 개념이 없다 32초 첫 시도에 32초면 엄청난 기록 늘어났다 2초 1초 나왔었죠 제일 빠졌던 분 숨도 안 쉬고 했던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거의 약간 싯길이 계신 분들이고 32초면 진짜 좋은 분 자 2회가 두 번이나 봤어요 근데 괜히 했다고 누구지? 해볼까요?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할 때 이건 강호가 아닙니다 그냥 근데 해보고 싶긴 한데 한 번 남은 안 하라고 할 텐데 두 번 남은 저희가 한 번 한 번?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성공 합격 아니 아 그거 도전 도전 인신 차리신거야 하시겠습니까? 네네 도전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백아 백아 화이팅 제작진의 마수에 걸려든 백아의 두 번째 공연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백아 백아 스물둘 백아 스물둘 썸 백아 스물둘 썸 걷기 백아 스물둘 썸 걷기 둘리 백아 스물둘 썸 걷기 둘리 나 백아 스물둘 썸 걷기 둘리 나 썸 대박 백아 스물둘 썸 걷기 둘리 썸 나 썸 대박 엄마 주기 백아 썸 와 대박 몇 초인가요? 몇 초일 거예요? 이건 10초 때다 아 이거는 20 몇 초일 것 같아요 아 손 떨려 정답은 20 26초 아 다행이다 26초면 지금까지 나온 걸그룹 중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? 와 와 우리 진짜 자 이렇게 저희가 한 번 더 남았는데 아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팬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다 우리 어썸 덕분인 거 알죠?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 자기소개 게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고요 맞아요 진짜 성공할 줄 몰랐는데 두 명이나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 기도합니다 오늘 가족분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씀 해보셨는데 앞으로도 다들 자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현 씨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날씨 간지러워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나도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썸의 소중한 홍보 시간입니다 아싸 비비야 다들 어떻게 홍보하실지 질문 좀 해주세요 치밀하게 짰습니다 네 빠르게 저희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썸 46축을 확보하셨는데 되셨나요? 네 시작 시작 저희 9월 24일에 데뷔한 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연 대가 이안 저희 엄청난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리고 따라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번 노래 따라라는 섹시와 힙합을 합쳐서 힙시인데요 저희만의 걸크러쉬한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셋의 다양한 개성있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와 여러분 저희 썸이 이렇게 멋지게 데뷔를 했는데요 저희 무대 보셨나요?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희 썸의 무대를 많이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입덕하셔서 썸이 되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안무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쿵 루케 미 쿵 루케 미 쿵 루케 위 따라라따라 안녕 사랑해주세요 안녕 깻잎 Hombre 영상 angry